오늘 은혜왓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현장 영적 의사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월 8일입니다. 이제 추운 겨울도 끝나가고 따스한 봄이 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찬 발음이 많이 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도 지금 목소리가 너무 갔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잊혀지지 않는 날이 있나요? 혹시 저에게도 이 3월 8일이라는 날짜는 아주 잊혀지지 않는 대화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3월 8일인데 38 하면 무슨 생각이 나시나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이야 대부분 뭐 그게 뭐야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실 때도 있는데 소실적의 그림 패를 가지고 노신 분들에게는 오늘이 아주 기분 좋은 날이라고 합니다. 38광땡이라는 날이기도 하죠. 그때 당시에는 저는 잘 몰랐는데 예전에 이제 그림 패를 가지고 놀던 분이 아주 실감나게 표현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에게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제 그 카드 두 장을 받아서 내가 상대보다 높은 패가 들어와 있음을 예상하고 베팅을 해서 그런 카드 놀이가 있대요. 저도 잘 몰랐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38광땡은 그 무엇도 이길 수 없는 절대의 패라는 거죠. 그런데 이 패가 나에게 들어왔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희죽희죽거리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에서 베팅을 안 하겠죠. 그래서 이 패가 들어오면 너무나 기쁜데 무표정으로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왜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시는지 몰랐고 그런데 난 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지도 지금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분이 이것을 설명할 때 진짜로 그 현장에서 38광땡을 잡은 것처럼 기쁘게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에게도 아주 잘 각인이 되어져서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약이 각인되어야 하는데 한 사람이 아주 리얼하게 설명한 것이 기억되어져 있다. 그래도 저는 복음으로 이렇게 재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참된 기쁨을 얻는 것이 무엇인가요? 혹시나 지금도 예전에 했던 맛보았던 것들이 나에게 잘못 각인되어져 있는 것은 없나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도 이미 우리에게는 천하무적의 패가 이미 우리에게 들어와 있음에도 내 삶에 이 기쁨을 누리고 살지 못할 때는 없나요? 우리가 기쁜 내용을 어떻게, 어떤 내용을 지금 전달하고 있나요? 내가 38광땡 잡은 그 순간을 기뻐서 기억하고 전달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있는 기쁨의 삶을 전달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 기쁨을 누리시면서 살아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3월 8일만 기쁜 날이 아니라 매일이 크리스마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그 이유와 감격에 대해서 매일 기쁜 삶을 살아하고 현장 가운데 이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년부터 자세히 위로 살핀 나도 대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알았느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려 함이로다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부러운 사람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랩런트 7명을 존경하고 부러워하겠지만 저는 존경하는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 오늘 이 누가복음을 쓴 저자도 누가인데요 누가가 누구인지는 목사님을 통해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나올 것 같고 저는 이번 한 주간 빌립보소를 묵상하고 또한 동시에 이제 다음 주에 사도행전의 강단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는 것이 되어 얼마나 기대감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성취될 말씀이 나올 때마다 나의 가슴 속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역사하여 정말로 현장 가운데 사도행전의 역사가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누가가 부럽냐면 예수님의 생애와 그리고 초대교의 역사, 바울의 전도회행을 직관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의 생애를 다 기록했고 사도행전의 그런 기록들을 다 보고 기록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의 역사가 어떻게 했는지 바울이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에 대해서 같이 경험하고 자신이 목격하고 그대로 전하여 주어서 편지로 남긴 것이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거죠. 정말로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이 소식을 한 용훈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펜을 들었고 그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져서 지금의 초대교의 시작, 바울의 세계 전도 여정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누가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바울이 전달한 내용만 남았을 뿐이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었을 것이죠. 또한 현재 시점에서 제가 부러운 분들은 지금의 전도운동을 함께했던 목사님들이 부럽습니다. 전도가 되어졌던 그 시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이 너무나도 기쁨과 충격으로 다가오셨고 이 복음이 안 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현장에 나가셨고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열리는 전도가 되어지는 그 현장 속에 있었던 분들이 저에게 부러움의 대상들입니다. 지금 현장은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의 삶 속에서 부족함이 없어서 살아가는 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 하나 몰라서 죽어가는 그들 이런 현장을 우리 랩런트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앞으로도 정신문제, 육신문제가 올 것인데 정말로 우리가 이 현장에 이들을 향해서 복음을 잘 전달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우리 랩런트들이 살아갈 현장은 더욱더 열악한 현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먼저 복음 누림 속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한 사람이 저 한 사람입니다. 류 목사님이 늘 설교 때 이야기를 하시죠. 공단에 먼저 이렇게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의 공단과 그때의 공단이 너무나도 다른 걸까요? 왜 지금의 공단은 이렇게 들어가기 힘들 걸까요? 지금 평택에 어마어마하게 삼성이 공단을 짓고 있는데 정말로 저의 현장을 어떻게 살려야 될까? 매일 기도 속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전달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본인도 의사였지만 본인의 직업이 의사였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전달한 내용이 누가 복음을 통해서 잘 나와져 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 즉 유대인들이 아닌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고 그들을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역사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누가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철저한 인간으로 오셨기에 예수님의 탄생, 어린 시절에 대해서도 이렇게 누가가 기록해놓았고 또한 사약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는 반면에 병든 자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이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는가 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게 누가 복음입니다. 또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그 죽지 않을 능력도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됐는가 그것에 대해서 대우빌로에게 예수님이 이런 이런 능력이 가지고 계신 분인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이분이 가진 권세에 대해서 과감하게 적으면서 이 권세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고 있다 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누가 복음의 내용입니다. 또한 누가는 현장에 대한 눈이 달랐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70인 제자 사역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애리라. 그러나 그 뒷절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현장 가운데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장에서 부신자들에게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지금도 현장을 잡고 있고 이 스감 세력 가운데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영적인 군사로서는 예원의 모든 송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장 정복할 영적 의사입니다. 옛날 시골에 젊은 의사가 파견되어 갔습니다. 그때 당시 의사가 이렇게 많이 없던 시절에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았나 봅니다. 이 젊은 의사가 어느 시골에 갔는데 어느 너무나 상태 안 좋은 한 사람을 만난 겁니다. 낯빛도 안 좋고 호흡도 좋지 않고 분명히 사람에게 큰 병이 걸려져 있는 것 같은데 그래야 그 사람에게 가서 정말로 진찰받고 이렇게 치료받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픈 사람이 이 젊은 사람이라 우습게 여겼나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동네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을 찾아갔더니 그 나이가 많은 사람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너무나도 일을 많이 했고 햇볕에 많이 그을려서 이렇게 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픈 사람이 그 노인의 말을 더 믿은 거죠. 그러다가 얼마 뒤에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누구의 말을 더 듣고 있느냐 지금의 세상은 세상의 이론과 지식으로 가득 차있는 경험과 연륜의 이야기를 더 듣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정말로 이런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영적 의사로 현장을 가게 되어집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현장을 살리는 영적 의사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정말로 현장에 영적 의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희 지역에 미군 부대가 있는데 미군이 철수해야 되나 안 철수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논쟁이 빠지기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답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살려야 된다라는 거죠. 영적 진단을 잘 내리는 영적 의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상태를 잘 점검하고 영적인 상태를 영적인 것을 그들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우리가 눌려있는 상태에서 현장에 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가야 그 사람에게 전달할 답을 정확하게 전달할 줄 믿습니다. 묵상이란 것이 무엇인가 조금 어렵고 좀 고상하게 표현하겠습니다. 묵상이란 하나님의 사역과 도 그리고 목적과 약속에 대해 자신이 아는 여러 것을 상기하고 숙고하고 깊이 생각해보고 자신에게 적용하는 활동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에 의해 하나님과 교통하는 수단으로서 의식적으로 수행하는 거룩한 사고 활동이다. 책에 나온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유 목사님이 아주 쉽게 이야기합니다. 24 하는 것이 묵상이다. 우리도 24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독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전달되어 됐을 뿐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으로 잘 전달되어지고 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역사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우리에게 성취되고 현장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기록하셨고 정말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역사가 우리 현장 가운데 잘 적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정말로 저희 지역에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21주 캠프를 통해서 정말로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도 기다리고 있었고 그 옆집에 있는 분도 이렇게 전도되어져서 이렇게 지금 교회 등록해서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권사님께서 정말로 지속해서 그 말씀을 전하시려고 현장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을 이렇게 계속 부르고 있는데 이렇게 어떤 분이 노크를 하더랍니다. 빌라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노크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은 이제 우리가 너무 시끄럽게 찬양을 했나 해가지고 좀 두려운 마음에 빼꼼히 이렇게 문을 열었는데 한 아저씨가 이렇게 수염이 긴 아저씨가 나도 너무나도 이렇게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찬양소리가 나서 이렇게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목사님 어서 오세요 해가지고 저를 소개시켜주고 보금전하고 이번 주에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정말로 우리 현장 가운데는 그렇게 보금을 듣기를 원하고 교회로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현장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찬양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 닫혀있는 문은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정말로 이 시대 정말로 문을 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내면의 벽 속에서 자신을 가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이런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정말로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성전에 모여서 날마다 떡을 떼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미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칭송받은 사람들이 많은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삼천 제자 오천 제자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이 복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오순절 타락방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정말로 이제 앞으로 나올 그 말씀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현장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는 예원의 모든 송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후대들이 이 전도운동의 역사가 다시금 시작되어져 그 전도를 맛보며 현장에서 승리하는 예원의 모든 송도님들 그리고 우리의 랩런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해지만 또 희망하는 너가 너가